제1회 대한인명구조협회장대 전국 나이프세이빙 스포츠 대회 국가대표선발 및 마스터즈 대회가 2023년 6월 6일 울산광역시 문수실내 수영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총 6개 그룹으로 구분해 초등부 1그룹 저학년과 2그룹 고학년부로 나누고 성인분은 4개 그룹으로 1그룹은 중등에서 29세 이하, 2그룹은 39세 이하, 3그룹은 40세에서 49세 이하, 4그룹은 50세 이상입니다. 경기 종목은 풀스틸워터 5개 종목을 진행합니다. 참가 자격은 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2023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인명구조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대한인명구조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대한인명구조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그 혹은, 보기에는 정신적입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관계를 매우 버튼을 참조해주세요. 다음 문의는 장신입니다. 연기에는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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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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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